페이지 21페이지 수요동사 수요동사는 우리가 1,2,3,4,5 형식에 이어서 볼 때는 사형식에 해당하는 사형식의 뭐뭐에게 뭐뭐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하죠 문장형식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동사에 관련된 거에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 IO, 직접 목적, IO, indirect object, and direct object,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에게가 앞에 나오고 을료리 뒤에 나오는 거죠 수요동사 문장을 완전 타동사 문장으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형식의 문장을 완전 타동사가 있는 건 삼형식의 문장으로 전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중학교 2,3학년 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로 간단하죠 마이크는 주었다 나에게 편지를 사형식을 편지를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미가 뒤로 온 것이죠 뭐뭐에게가 뒤로 가면서 이때 이 전치사를 집어넣는 건데요 전치사 중에 to를 쓰는 동사들이 따로 있고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사 for를 사용하는 동사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over를 사용하는 동사들이 따로 있다 여러분 정도 고등부 레벨 정도에서는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봤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 할 때는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웠죠 이런 동사들에 따라서 he sent a patient flower for 환자에게 꽃을 주었다 할 때 환자가 꽃이 앞으로 나가고 환자가 뒤로 나가고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이런 전치사 to를 이렇게 적어서 얘가 수식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의 문장이 되곤 했죠 for를 쓰는 동사는 buy, make, get, do buy, make, get, do 빨리하면 빨리, bag, get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buy, make, get, do 그 다음에 두 동사도 있고요 find도 있긴 한데 자주 보이지는 않는 동사라 he bought Mary a present Mary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i, o, d, o 이렇게 되는 것이죠 Mary가 들어가면 buy, make, get, do는 전치사 for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of를 쓰는 동사는 요구하고 물어보는 동사들인데 ask하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John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하면 어려운 질문을 했다 John asked a difficult question of me 할 때 이 of만 좀 알아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에 한번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 말은 수요 동사가 아니란 말이죠 수요 동사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동사 몇 개 있냐면 여기 몇 개 있는데요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은 이거죠 explain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uggest 그 다음에 describe, announce 뭐 이런 단어 introduce도 얼마 전 고등학교 2학년 부분에서 한번씩 눈에 띄긴 했어요 이건 타동사들이에요 타동사 목적어가 오긴 오는데 ~~에게 ~~울로 쓸 수는 없어요 즉, 사형식으로는 쓸 수가 없고 이 동사들은 ~~을 이렇게 쓰는 건 사형식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은 ~~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꼭 투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형식에서는 send me a flower지, send to me a flower 이렇게 안 하죠 사형식에는 send me a flower, 나에게 꽃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하다,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은 나에게 ~~을 이렇게 쓸 수가 없고 항상 ~~에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to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장 뒤로 빼든지 삼형식처럼 써줘야 된단 말이죠 잘 봅시다 My family doctor suggests to me that 이런 식으로 이렇게 to를 안 쓰면 틀린다는 것이죠 나에게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해 주었다 즉, 내가 take a work every day, 날마다 산책을 해야 된다라고 나에게 제시해 주었다 할 때 ~~에게 ~~으로 사용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 꼭 뭘? to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suggest라고 하는 동사를 배운 것이고요 confess, confess to me that he had broken the base confess는 자백하다, 고백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을 자백했다 자기가 꽃병 깨뜨렸다고 할 때도 to me가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되는 문제의 유형은 고등학교 한 1학년 아니고 한 2, 3학년? 그 중에서 3학년 정도? confess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되서 보는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해요 지금 알아두면 괜찮겠죠 혜택유도 Daniel, explain me that he works late for work because of the track jam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 라고 나에게 이거라고 I, O, D, O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안되고 뭐? explain to me 여기다가 툴을 꼭 집어넣어 줘야 된다 explain이 고등부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회자되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uggest 라고 하는 단어 propose도 간혹 나오니까 propose도 한번 해놓을까요? come past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2학년 때까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알아두면 좋지만 노란색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것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번 알다보면 확장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전치사 없이 반드시 간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이것들은 반대로 절대로 전치사를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따로 그냥 이렇게 뜻만 알고 해석만 잘 알아놓으면 되겠죠 자주 나오는 표현을 묶어 놓은 거예요 tell me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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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형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 것들인데요 they told me that 이래서 they would convert the old building into museum 오래된 건물을 새 건물로 바꿀 거라고 하는 걸 나에게 말해 주었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이죠 그래서 the first team will inform to us inform A of B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A에게 B를 알려주다 라고 할 때 A에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to u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알아 놓는 거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형식 사형식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는가 그 다음에 또 뭐 뭐에게 뭐 뭣을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단어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동사의 성격들을 좀 알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O형식 O형식은 정말 중요하죠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인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냐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다 딱 명사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고 명사적인 성격의 것들 형용사적인 성격의 것들이요 명사적인 성격의 것들은 명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를 보충 보조해 주는데 명사는 동격 동격으로 보충 보조해 주고요 형용사적인 성격은 설명해 주면서 보충 보조해 줘요 명사보호는 동격 형용사보호는 설명해 주면서 목적어를 보충 보조해 주는 거죠 명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에는 굉장히 많죠 명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도 있을 것이고 동명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형용사라고 하는 건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분사도 형용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나 PP가 또 역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물론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투부정사 이런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와 형용사 또는 형용사 구현은 주격보호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가 오게 되면 목적의 정체를 정체를 보여준다는 말이 동격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형용사가 오게 되면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가 올 때는 일방명사 이렇게 다양한 명사들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런 것들은 목적격 즉 목적격 보호로는 문장이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문장 보답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We name the baby cat whisker 이게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서 whisker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왔죠 우리는 그 아기 고양이를 whisker라고 이름 붙였다 수염이 이쁜가 보지 그들은 John을 대통령으로 이때는 president라고 하는 명사가 왔죠 보통 명사가 왔죠 all of the student called him dirty jack이라고 부른다 할 때는 고유명사가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 명사나 고유명사들이 온 것이죠 그런데 all of the student called dirty jack him 이렇게 쓰진 않죠 dirty jack을 그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를 dirty jack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 좀 보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he found the book easy 자 이 형용사는 이 목적어를 설명해 주면서 책이 쉽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래 the book is easy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와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he found the book easily 하면 easily는 부사죠 주여가지고 이 문장 해석해야죠 이 문장도 그렇죠 그는 책을 발견했다 아주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서 쉽게 어때 발견했다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쉽게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장 형식도 얘는 5형식이고 얘는 3형식이 되고요 문장 구조도 다르죠 또 자 what makes you so happy 무엇이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슬프게 만들었냐 할 때 이 목적은 목적이고 네가 슬프다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오는 게 맞죠 sadly 하면 틀리겠죠 he made me happy 자 그는 만들었어 나를 행복하게 내가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문장이 돼야지 어색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happy가 돼야지 happily 하면 틀려요 물론 he makes me happily 이것도 어색하긴 하지만 억지로 뜻을 맞추자면 이게 3형식으로 happily 부사니까 행복하게 어때 만들었다 이 희가 신이죠 신 신이 나를 만드는데 아주 행복한 상태에서 나를 만들었다 하느님은 나를 기쁜 상태에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만드셨다 이런 문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뜻과 다르죠 그 다음에 형용사 목적교 보호로서 준동사 준동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동사의 원형 투부정사 ing 현재 문사죠 pp 과거 문사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교 보호로 미래에 대한 투부정사 투부정사 기억납니까 나는 이걸 예전에 이렇게 가르쳐어요 일반적 동사라고 가르쳤죠 일반적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교 보호로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가 나와서 ask a to be tell let to be 이렇게 목적교 보호로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을 나는 일반적 동사라고 이렇게 이를 붙였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want a to be 그 다음에 expect a to be encourage a to be persuade a to be ask a to be get a to be get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잘 나와요 tell let to be tell let to be 구문이라고 했죠 a에게 b라고 말하다 force a to be order a to be compare a to be 그 다음에 impel impel은 고등학교 2학년 urge 고등학교 1학년 advice는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course a to be 많이 나오는 거고요 allow a to be for feed a to be enable a to be permit a to be 어느 것 하나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 없죠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 동사의 뜻과 쓰임 5형식에서 목적 보호자료 투부정사가 꼭 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올 뿐더러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하고 father want me to be 하면 내가 교수가 되기를 자 여기가 목적 여기 목적 교포로 want a to be 난 이렇게 공식처럼 want a to be a 가 b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외워 놓으면 음 어 이게 에어컨이 최고로 낮춘 거예요 어 최고 낮춘 건데 거기까지 어 앞쪽으로 앞쪽으로 좀 오면 네가 창문에 붙어있어서 창문이 덥잖아 지금 밖의 더우니까 선풍선풍 나와라 이거라도 줄게 보통 8월 2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되면 덥단 소리는 안하는데 올해는 좀 유독 덥죠 더군다나 오늘은 또 8월 21일인데도 8월 20일 이렇게 더웠던 적은 어 그 없어요 너 생일이야? 생일 축하한다 생일빵 해야지 생일인데 엄마오빠가 뭐 맛있는거 해줬어? 어 음력? 어 양력생일? 그럼 생일 아니구만 음력을 하면 음력을 해야지 그래? 너희들 나이대에는 보통 양력으로 세죠 그죠? 너희들 음력을 세냐? 다 음력으로 선생님은 나는 양력이에요 나는 크리스마스더라 원래 크리스마스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니까 그래 뭐 음력 그런거 필요없이 그냥 크리스마스가 항상 생일이에요 난 한번도 내 생일을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 먹도록 아주 좋죠 심지어는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도 내 생일을 기억해줘요 한 20년만에 만난 친구들도 올 초에 동창회가 있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 중에 거의 25년만에 처음 본거죠 다 흩어졌다가 25년 거의 30년만에 보는 친구들인데 현식이 너 생일 크리스마스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 맞아 그래 내 기억이 맞지 막 그래요 독특한 생일이라 크리스마스 되면 친구들 우리집에 불러가지고 케익에다가 초 붙여가지고 친구들하고 훅 불고 그런거 했었거든요 시골에서는 선생님 나이때 시골에서는 별로 없던 광경이에요 생일 파티 친구들 불러서 지금이야 뭐 도시고 광주는 도시고 하니까 많이 있지만 선생님은 저기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챙기고 생일 챙기는 그런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에다가 또 생일이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다 쉬잖아요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케익 사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를 해줬었어요 선물도 이렇게 항상 주고 근데 시골 친구들은 그게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 만났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크리스마스 때 생일 파티 했던 거 기억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집에 유일하게 비디오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처음으로 비디오와 컬러TV를 했던 데가 우리집이었거든요 아빠가 전자제품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집에서 비디오 봤던 기억 우리 때에는 그 중국 무술 무립 영화 있죠 홍콩 영화 이소룡 나오고 이런거 우리가 되게 봤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집에서 홍콩 그 무술 영화 봤던 것들 기억나고 그런 것들이 추억이죠 자 Allow A to be A가 B하기를 허락하다 나는 그 남자가 참석하도록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허락했다 Encourage A to be 그 다음에 get동사는 사역동사랑 뜻이 같죠 시키다 그녀는 시켰어 학생들이 끝마치도록 이렇게 두부정사가 오죠 read A to be feel led him to 자 공포가 그로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이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거의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의 원형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she made me clean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had a man fix 남자로 하여금 시키도록 let 같은 경우에는 강제보다는 허락의 의미가 있어서 he let me play 내가 놀도록 해주었다 허락해주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help는 좀 달라요 help는 따로 여긴 help를 같이 묶었지만 help는 좀 따로 해주세요 뭐냐면 help동사는요 help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둘 다 쓰는 유일한 동사에요 아까 투부정사 쓰는거 방금 위에 나왔죠 sk2b 텔레2b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그룹하고요 동사의 원형을 취하는 그룹하고는 크게 양분 되어져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취하는 그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기훈아 여기 보고 있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목적격보로 동사의 원형을 취하는 그룹이 또 따로 존재해요 이게 이 양파전이죠 그런데 그 딱 가운데 help라고 한 동사가 있어요 얘는 양쪽에 다리를 담그고 있죠 나는 투부정사 원태2b sk2b처럼 helpa2b 같이 목적격보로 투부정사를 써도 돼 하지만 또 한쪽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에 다리를 담그고 있어서 동사의 원형도 올 수 있어 이런 동사는 help 밖에 없어요 그래서 Mary help me to study Mary help me study 동사가 나올 때는 2를 써도 되고 동사의 원형을 써도 되고 둘 다 쓸 수 있다 명사가 올 때는 명사가 왔죠 그때는 전치사 with를 쓰는 거 메리는 내가 수학 공부하는 거 도와주었다 라고 할 때는 전치사 with를 쓰기도 해요 she made me too clean 사역동사 뒤에 투부정사 절대 쓰면 안돼 안돼 made me cleaning ing도 안돼 안돼 동사의 원형만 돼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여기 나오는 일반적 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help동사 그 다음에 특히 시험에 나오는 get동사 이런 것들도 딱 한 묶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뭐 뭐 중요한데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수차례 정리해왔던 부분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 see what you look at here be lattice of the job listen to 이런 동사들 다음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는 동사의 원형 또는 ing 가 나온다 투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거죠 음 음 음 음 지각동사 감각동사 왜냐면 이게 지각동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감각동사도 이렇게 있어서 어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사실은 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feel이라든지 뭐 이런 동사들은 겹치고요 taste 같은 동사도 겹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각동사 감각동사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렇죠 지각동사는 O형식에 쓰이는 거고 감각동사는 E형식에 쓰여요 이 차이가 뭐냐면 감각동사는 이 동사가 나오고 뒤에 바로 보호가 온다는 것이고 형용사보호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보호로 형용사나 이런 보호가 나와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감각동사만 되는 이 sim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각동사만 되는 이 sim이라고 하는 단어는 sim이 완전 다르겠죠 you seemed happy 이렇게 되지만 i saw her happy 뭐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격으로 구분을 해 놓고 겹치는 게 있고 겹치는 이 부분에 뭐 방금 했던 feel 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뭐 taste 라고 하는 거라든지 smell 이 세 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오 형식으로도 쓰이고 이 형식으로도 쓰이고 i feel bad i feel good 되지만 i felt her 뭐 goo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i saw the farmer water 이때 동사로 쓰인 거죠 나는 보았다 농부가 물 주는 거 watering도 되고요 how the employee talk 또는 talking도 되죠 하지만 to water나 to talk는 절대로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ing 쓰는 것도 있어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ing를 나타내거든요 지각동사 뒤에 이렇게 ing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ing가 주로 나오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읽어낸 지각동사의 목적격으로 현재 분사를 사용해도 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역동사는 연맥해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i saw him swim 나는 보았다 그 남자가 수영하는 거 동사의 원형 ing 둘 다 된다는 말이죠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고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요 동사의 원형보다 ing를 쓰는 경우가 최근에는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아이들이 부르는 첸트 노래 같은 경우에도 뭐 폴라베어 폴라베어 I saw 폴라베어 뭐 swimming 이렇게 ing를 많이 쓰지 동사의 원형은 요즘에는 잘 안 써서 오히려 원칙이 동사의 원형이었고 ing가 예전에는 적었었는데 지금은 누가 정한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로 된 책들 읽어보면 ing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흠흠흠 자 봅시다 어떤 용법인지 ing는 주로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 거든요 거기다 이거 하나 적어놔볼래요 동명사 현재 분사 구분하는 거 한번 생각나는 김에 한번 생각나는 김에 한번 강의를 하고 뭐 예전에도 한 적이 있겠지만 자 자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거기다가 해 놓으세요 여러분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 ing가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자 보시면 동사의 원형에 ing가 나와 있는 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게 영어에서는 크게 동명사라고 하는 녀석과 동명사라고 하는 것과 분사 즉 현재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동명사는 해석을 할 때 먼저 의미 즉 해석이죠 그 다음에 역할 의미와 역할 이 두 가지 양대축을 가지고 해석해 보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보고 이게 두 가지 기준을 들이대서 하는 건데 동명사는 해석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문장에서 SOC 역할 SOC 하면 무조건 이 명사죠 명사는 SOC에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되면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뭐뭐하는 뭐뭐하고 있는 뭐뭐할 이렇게 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건 현지 분사죠 이게 크게 해석과 역할이 다른 가장 큰 기본 전제죠 그 다음에 이제 자질구례한 걸로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흔히 말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그때도 이 목적어 역할인데 을을로 해석이 안되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ing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동명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ng 나오는 진행형이라고 하죠 I am start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 그때 ing는 진행형으로써 현재 분사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서 크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떤 책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이렇게 따로 설명하는 책도 많아요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sleeping bag 하면 침낭이에요 sleeping bag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이나 용도로 만들어 놓은 가방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그것은 동명사고요 sleeping baby 하면 잠을 자고 있는 아이 사실은 이거죠 명사를 수식하면서 뭐 뭐 하는 잠을 자고 있는 잠을 자는 아이 하니까 사실은 이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의 전형적인 상태인데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sleeping bag과 sleeping baby 하면 모양이 좀 비슷해 가지고 헷갈릴 것 같은데 해석을 해보면 목적 용도는 동명사 상태 수식은 현재 분사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실은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 여기에 나온 거니까 크게 뭐 다섯 가지 기준 중에 1 2 3에 해당하느냐 4번 5번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쉽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런데 dancing teacher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dancing teacher 둘 다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dancing teacher 하면은 춤을 추기 위한 목적이나 용도 즉 댄스 강사 춤 가르쳐 주는 선생님 할 때는 동명사에요 accent도 dancing teacher 이렇게 돼요 동명사는 동명사 자체의 강세가 있어서 sleeping bag dancing teache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춤을 추고 있어요 야 춤추는 선생님 연구 할 때는 dancing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잖아 그러면 look at the dancing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강세도 뒤에 있고 현지에 분사해요 smoking room 하면 담배를 피우기 위한 방이니까 흡연실 정도 되겠죠 근데 smoking room look at the smoking room 이렇게 되면은 연기가 나고 있는 방 좀 봐봐 이런 뜻이 되면 현지에 분사가 되는 거에요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자 용법이 다른 거 먼저 의미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her job is this teaching 그녀의 직업은 가르치는 것 문망이 문많은 것 이게 주어 동사 이게 보호니까 얘는 동명사군요 she enjoy teaching 그녀는 즐겨 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얘도 동명사군요 전부 다 여기서는 보호 역할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이죠 teaching english is an easy job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죠 주어에요 이때는 i sometimes watch her teaching 나는 보았어 그녀가 가르치는 것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 거죠 목적격 보호 그녀가 공부하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보호 역할은 하지만 주어를 상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분사에요 현 분인데 현재 분사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또는 ing 그 ing는 뭐다 현재 분사에요 현재 분사 아까 명사보호는 동격 형사보호는 설명이라고 했는데 그녀가 가르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때는 현재 분사에요 이것도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니까 이것도 현재 분사 안돼요 이때는 그녀의 직업이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게 그녀의 직업 명사보호죠 동격이니까 이런 차이가 약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ing 나오는건 현재 분사구나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I'm also introduced in teaching 자 전치사 관심있다 어디 어디 에 할 때 그 에가 인이죠 전치사 가르치는 것에 전치사의 대상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얘도 동명사죠 그러면서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역시 목적어 역할 답은 D번이 용법이 다른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 정도 이건 좀 쉬운 정도고요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어에 가해진 행위 즉 수동의 의미일 때는 자 투부정사 원형분사 현재분사는 모두 목적으로 직접 하는 능동적 행위이지만 이게 중요한거죠 과거분사는 수동적 행위입니다 수동적 행위일 때는 앞에 동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pp 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My brother heart is cracked washed brother는 시켰어 자동차가 세척되어지도록 수동의 관계이죠 수동일 때는 무조건 pp 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I got 어? 선생님 아까 개똥사는 목적어 역법으로 투부정사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John은 시켰어 코트가 세탁되어지도록 이때도 수동의 관계죠 수동일 때는 앞에 동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pp 제가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또는 ing라며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 남자가 부상당한거 수동의 관계죠 무조건 pp 수동일 때는 앞에 동사가 무엇인가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pp 형태를 써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saw someone touch it 나는 보았다 누군가가 만지는거죠 이때는 만질 때는 동사의 원형이나 ing를 쓰고요 The plan made us exhaust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다 라는 동사인데 원형을 쓰는게 아니고 우리는 지침을 당한거죠 그러니까 exhausted 이렇게 된거죠 그 계획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도 tired 하지 그냥 tired 이렇게는 안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곤하게 된거에요 수동인거죠 we are tired we are exhausted 이렇게 되는거란 말이죠 그러면 뒤에 수업 위에도 측정 여기까지 한번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하고 연습문제까지 까지 my brother lent 이것은 답이 어떻게 되죠 lent is bicycle give send sell tell tish bring show lent는 for가 아니고 to를 쓰게끔 되겠고 2번은 i o d o 할 때 이 d o 자리에는 대명사가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he gave it 해놓고 여기다가 기부니까 to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cook 동사 같은 경우에는 4행시를 3행시로 바꿀 때 여기다가 for를 쓰게끔 하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요 4번 같은 경우에는 i mention 할 때 mention은 언급하다 라는 말이죠 너에게 무엇뭇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래서 여기다가 introduce explain처럼 to를 쓰게끔 하는 동사 4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 이 동사는 아니에요 notify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했었지 to를 빼고 얘는 4형식으로 notify a of b 그 다음에 rob a of b inform a of b 하는 것처럼 이 a에게 b를 알리다 라는 뜻으로 development team of 하면 develop team은 개발팀이죠 change to the timetable 시간표에 대한 어떤 변화 그래서 개발팀에게 시간표에 대한 변화를 알려야만 한다 감독자는 이런 말이 되겠죠 6번 같은 경우에는 people heard the old man heard 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이 사람은 들었다 나이 든 사람이 소리 치는 것 목적교 부어죠 동사의 원용 또는 ing 가 와야 되겠죠 샤우트나 샤우트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7번 I had my hat 자 나는 하게 했다 모자는 날려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blow, blue, blown 이렇게 되겠죠 she had minji head 사역동사 뒤에 목적을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wa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9번 어법상 맞는 것을 고르시오 I can get 겟동사 다음에는 풀을 써야 되겠죠 나는 그녀가 받아들이도록 하게 했다 할 때는 일반적 동사 뜻은 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시킬 순 없어 이런 말이니까 to가 들어가야 되고 he had his car repaired 이렇게 되겠죠 자동차가 수리되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니까 무조건 pp explain explain 아까 사형식으로 쓸 수 없고 뭐라 해야 된다 to를 집어넣어야 되는 explain 그 다음에 suggest introduce announce 이런 동사들은 꼭 tool을 써야 된다고 했죠 I had someone crying 이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군요 답이 d 번이죠 Jane saw a pig hunt Jane은 보아서 돼지가 사냥이 되어지는 거죠 hunt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Mr. Brown taught how to fish for me 브라운 씨는 가르쳤다 뭐하는 것을 how to fish fish 낚시하는 방법을 나에게 이렇게 되겠죠 for가 아니고 give, send, sell, ted, teach, bring, show 는 to가 되겠죠 the police made him 사육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니까 stop을 써야 되겠죠 stop let the children play 3번은 틀린 데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들은 I가 길에서 놀도록 해주었다 허락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4번 she had her doctor 사육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므로 take를 써야 되겠죠 she had her temperature 그녀는 그녀의 체온이 체온을 재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죠 수동일 때는 무조건 pvp take to take in 이렇게 병원에서 체온을 재도록 했다 라는 말이죠 이때 head를 쓰면 자기가 자기 체온을 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체온을 재도록 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조금 있구요 그 다음에 11번 he heard 자 그는 들었다 employee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에 원형 또는 ing 그러니까 talk에다가 ing를 써도 되고 elect is the president of 이건 틀렸죠 힘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를 우리 반 반장으로 이렇게 되겠죠 John Handle elect는 뭐 O 형식이죠 O 형식 이건 아까 그런 introduce and explain 같은 동사는 아니에요 John은 그의 편지를 핸드는 to를 쓰는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그 다음에 뭐 핸드, write 이런 동사들은 다 to 구요 Jenny beg the favor of me beg 아까 ask는 of를 쓴다고 했는데 ask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인데 beg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다 뭐 애원하다 뭐 이런 뜻이라서 of 쓰는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d 번이구요 cook cook은 사형식을 삼형식 먹을 때 for를 쓰는거죠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음 동사를 꼼꼼하게 다 봐야지 많이 맞출 수 있는 난이도가 좀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책은 없을 건데 우리가 내가 다 풀어주려고 좀 어려운 걸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we will help help 다음에 목적어 우리는 그 남자가 방 청소하는 걸 도울 것이다 help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투부정사나 동사의 원형을 둘 다 취할 수 있죠 하지만 ing는 안 돼요 그래서 to clean we saw hamlet perform 우리는 보았다 hamlet이 극장에서 공연되어지는 것이죠 hamlet이라고 하는 건 고유명사로써 작품명이죠 그러니까 performed perform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c번 he is going to have his phone fixed 그는 휴대폰이 수리되어지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맞네 d번 she noticed a man 그녀는 알아찾았다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차렸다 사람이 오픈하도록 동사의 원형 이렇게 해야 되겠죠 not this 지각동사 ask some question 이때는 오붐이 나에게 질문을 질문을 나에게 할 때는 오붐을 쓰는 동사들이었잖아요 뒤로 넘어가서 음 2번 여기에 2번요 어 음 음 이시 대명사죠 어 그러니까 에게 을에서 간목 직목할 때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명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지금 잘못된 문장이에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접 목적으로 바뀌고 뒤로 빼는 경우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노래에도 그렇게 해야죠 give it to me 뭐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래를 잘 몰라서 이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여기는 책마다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책도 있고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있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my father bought some book by는 답 불러주세요 by make it to 는 뭘 쓰죠 for 그 다음에 make his parents 뭐에요 앞에 있는 happy did you see her play ing I never let him do I want you to do suggest 는 뭐에요 to me suggest explain announce 는 사용식으로 쓸 수 없다 remind remind me 바로 나오는 거죠 encourage 퀘이지 일반적 동사로서 투구 정사를 목적격포고로 he said parents allow him to play 지금 해석을 안하고 있지만 해석은 다 해봤겠죠 여러분들 this paper made me embarrassed 내가 당황이 되어지는 수동의 관계입니다 I watch the boy playing I will make them tell 앞에 있는 거 we elected heard the mayor 그녀를 시장으로 14번 taken 15번 called 16번 to carry I felt a breeze 동사의 원형 터치 18번 to me 그 다음에 19번 I was trying to get important work 땡 중요한 작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done 20번 He closed his tired eyes He let them wander 이렇게 되겠죠 해석은 안해봤지만 해석을 하다보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문제 볼까요 모의고사에 나와있던 고등학교 1,2학년 모의고사에 나와있던 지문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뭐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눌놨어요 혹시 1번 답이 몇 번일까요 5번 맞았습니다 자 What makes person really attractive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때도 뭐 make 동사 뒤에 목적 그 다음에 목적교 보호로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이 attractively 해가지고 틀리게 하는 시험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었어요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오마샤리프 In Dr. 지바고 Dr. 지바고 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오마샤리프를 봤던게 기억납니다 과거에 Remember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과거에 봤던거고 투구정사가 나오면 미래에 봐야 한다는건데 해석상으로 봤던게 기억나죠 로렌스 오브 에로비아 이런 작품 속에서 Dr. 지바고와 로렌스 오브 에로비아에서 오마샤리프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I thought He was astoundingly handsome astound가 원래 surprise하고 똑같아요 놀래키다 astoundingly 하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런 말이죠 나는 그 오마샤리프가 놀라울 정도로 잘생겼었다라고 생각했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When I saw him being interviewed 내가 보았단 말이죠 being interview 이때는 지바고 동사 뒤에 목적 동사의 원형이죠 원형인데 being interview 이렇게 썼군요 이렇게도 쓰는 경우도 있군요 인터뷰 되어지는 걸 본거죠 빙을 생략해도 I saw him interviewed 이렇게 해도 맞아요 On television On months later 몇 달 후 TV상으로 그가 인터뷰 되어지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들었을 때 Hold him 자 직업 동사 뒤에 목적인 동사 그 남자가 Declare 선언하다 그런데 말하단 말이죠 That yeah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He's only introduced in life 인생에서 그의 유일한 흥미거리가 was playing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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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하는 거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말이죠 들었을 때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왼저리 이 when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랬을 때 To my great amazement 자 이 표현도 영어식 표현인데 종종 나와요 뭐냐면 To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To To once 추상명사가 나오면 ~~하게도 이런 표현이에요 ~~하게도 To my great amazement 내가 정말 놀랍게도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주 쓰이는 내가 실망스럽게도 하면 To my disappointment 뭐 이런 식의 영어식 표현이죠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놀랍게도 He was transformed 그가 변신 되어졌다란 말이죠 Before my eyes 내 눈앞에서 자 트랜스폰은 항상 변화 into us 뭘로 변했냐면 astoundingly una appealing man 어필은 매력적인인데 una appealing man은 매력이 없는 남자로 변해지겠단 말이죠 로렌스 아라비아나 닥터 지바고라는 작품 속에 오마 샤리프로 이 배우를 봤을 때는 매력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저는 유일한 흥미거리가 브릿지 게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뭘로 변한거죠 엄청나게 매력이 없는 una appealing man으로 변형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Despite Despite는 뒤에가 Despite는 전치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가 나올 것이고 얼도우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거에요 사람의 잘생긴 외모가 may get our attention 우리의 흥미를 관심을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문장이니까 It is not an impression 그게 꼭 인상은 아니더라구요 어떤 인상 necessary last 이때 last 는 지속되다 라고 하는 동사죠 necessarily 는 반드시 뭐뭐하는 이런 말이에요 necessary 가 필요한 인데 necessary 려면 그 필요충분적으로 반드시 반드시라고 합시다 반드시 지속되는 그러한 인상은 아니더라 이런 말이죠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간혹 살다보면 그런 경우 있죠 tv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네 괜찮은데 어느 순간 확 깨는 그런 사람들 있죠 서련 서련 깼냐 왜 아 그 몰라서 나는 난 들어보긴 했는데 나는 모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어 어 관심이 서련은 학교 살 때 공부도 잘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역사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보죠 근데 얼마 전에 또 누구 티파니가 그 일본에 놀러갔다가 일장기 있는 사진 옷 입고 일본에 더 머물고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지금 모든 프로그램에 하차있죠 그죠 나는 그것도 좀 일장기인지도 걔는 몰랐을 수도 있고 옷에 조그맣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까지 뭐 뭐 일장기를 만약에 들고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장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 정도 갖고 하차 음 음 음 문제는 분명히 있죠 없다고는 아닌데 연예인한테 제때 나는 그게 좀 하는게 대통령이 8.15 광복절 담화문 할 때 실수를 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원래 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는데 하얼빈 감옥에서 순국하셨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음 다음 그래서 밑줄지인 분도 어플상 틀린 것을 고르셔 In the future 미래가 되면 미래 Doctor will diagnose 진단하다란 말이죠 어 의사들은 진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diagnose it is different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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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과는 다르게 진단을 내릴 것이다 아니면 we may not need doctor 아니면 not at all 전혀 의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we may be able to decide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what problem is 의무사 조동사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we might look up symptom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증상을 look up 하고 look up은 참조하다 라는 뜻이죠 어 내가 배가 아파 배가 이러이러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찾아보고 and the order testing kit to check our blood for disease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혈액을 체크하는 키트 뭐 이렇게 샘플 키트 같은 것을 인터넷에 주문해 가지고 we may not even have to do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we may actually 실제로 have a microchip in our body 몸 속에다가 microchip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란 말이죠 뭐하는 우리의 혈압이나 체온이나 심장 박도수를 on a database 날마다 체크해 주는 마이크로 칩이죠 검사해 주는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ing 능동으로 분사가 필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poverty deep into for decades 가난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왜냐하면 assistance was provided 원조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게 제공되어진다는 말이죠 unconditionally 해야 되겠죠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제공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자리에요 prior to welfare reform in 1996 1996년 복지 개혁 이전에 이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원조가 이렇게 제공되어졌었기 때문에 무작정 도와주다 보니까 가난이 더 깊어졌다 오늘날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은 should be expected to play by the rule 그 가난한 사람들은 기대되어진다 뭐하도록 play by the rule 규칙에 따라 플레이 하도록 기대되어지고 있다 in exchange for public 공공 원조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in title to 뭐뭐할 권한을 가지다 라는 말이죠 무엇무어 할 자격을 갖다 권한을 갖다 라는 말인데요 make demands on recipient recipient 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 그걸 받는 사람이죠 원조를 해주면 원조를 그 받는 사람 그 수혜자 에 대해서 make demands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benefits are linked 그리고 그러한 혜택들은 연관이 되어져 있다 socially accepted behavior such as getting a job and have a Unured Unured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unwed teenage mothers to live have 하는데 일단은 틀린 거죠 have 사회 동사들의 목적의 다음에 동사의 원인이니까 빼야되겠죠 Live with their family or other responsible adult 문장이 좀 긴데요 혜택들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직업을 얻는다던가 wedding dress 결혼 안 한 10대 미혼모라는 뜻이 되겠죠 결혼 안 한 10대 미혼모가 live with their 가족들과 아니면 다른 책임감 있는 어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들과 혜택이 연관되어져 있다란 말이죠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확실히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poor people, towards responsible, self-reliant and productive lives 책임감 있고 자기 의존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향하여 가난한 사람이 나아가도록 꼭 안내를 해줘야만 한다란 말이죠 사회복지와 그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렵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다음에는 준동사편 다음 할 때부터는 문법책은 항상 갖고 다니세요 다음에는 모의고사 준비 모의고사가 며칠날 시험 보죠 책은 두 개 다 갖고 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